지금 만나러 왔습니다. 자, 8강 가지만 경기입니다. 자, 선수분들 다 준비되신 것 같으니 8강 가지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운트 들어갑니다. 하나, 셋, 둘, 하나, 펑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처음 20초만 쉬운 거. 나온다. 가자. 자, 달리세요. 자, 달리세요. 자, 이제 폭풍 저녁입니다. 쉬는 공간. 쉬는 공간, 여기만. 여기만. 이제 이 노래의 정말 하이라이트 공간이 시작됩니다. 가자! 와아아아 와아아아 자 마지막! 총판빠빠빠빠빠 와아! 자 이게 올콘보와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세 분이